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대살로니카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전후 대살로니카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회계년도 마감을 그해의 11월 달로 모든 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2021년 회계년도로 따진다면 오늘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이 앞에 걸어놓은 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 표 아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표는 대사로니카 전서 4장 1절에 근거해서 만든 표입니다. 성경책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대사로니카 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이미 이 대사로니카 교인들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배웠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사도바울이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는 사실은 1년 전에 울산에다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더사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더욱 많이 힘쓰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사업을 했고 또 열심히 장학사업도 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많은 재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봄에 함양에 있는 효리교회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 학원 원장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시골에 청소년들이 없는데 아이들을 매일같이 차로 데려다가 영수를 가르쳐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서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됐어요. 시골교회로서는 아주 드물게 그런데 비가 새고 춥고 덥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붕도 다 새로 교체해주고 냉난방 시설을 하고 아주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준 일을 했었습니다. 또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지요. 우리 교회와 전혀 연고도 없는데 가평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몸이 아프셔서 목회를 그만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되어져서 다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임지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 성도들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헌금에서 그 모아진 걸로 가평에 더사랑교회를 바로 지난 월요일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년 전에 문 닫은 예식장을 이렇게 임대해서 교회로, 교회당으로 꾸몄습니다. 잠오실입니다. 신부 대기실을 잠오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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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 표에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의의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표가 더욱 많이 힘쓰라였다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래서 더욱 많이 힘썼는가?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해서 더욱 많이 힘쓰긴 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썼을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대살로니카 전서는 다섯 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장은 내용에 따라 둘로 나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이론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신앙생활에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대살로니카 4장에서 세 가지를 다룹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9절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근면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더 이상 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신하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는 신론, 인간론, 이런 창조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창조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되어진 것은 4절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사상이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죄를 짓고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두움에 갇혔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 그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다시 개혁개정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벌써 지난주에 바깥에 트리를 다 장식했어요. 지금 이제 점검하는 기간이라 밤에 켜졌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연성교육계 건물에 트리에 불이 들어오면 성탄이 왔다는 실감이 난다고. 또 주중에도 이렇게 예쁘게 또 트리를 이제 또 계속 더 꾸며 나갈 텐데 이렇게 꾸며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걸 감사함에 축하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을 하면 신이 될 수 있으므로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오체 투족을 하든 이 네팔과 히말라야 우리 청년들이 네팔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코로나가 준비 이렇게 좀 어떻게 되면 올 겨울에도 지금 네팔을 가려고 우리 청년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오체 투족 자기 몸을 던져서 기어가지고 히말라야 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성불하고 싶어서 탁 까져요. 무릎이 뼈가 드러나도록 탁 까져요. 그렇게 죽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삼보 1배 세 발자국 걸어가서 또 절 한 번 하고 또 3천배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러면 신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이해는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게 주된 내용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온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빛이 있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에요. 누가 먼저 다가가는지 아세요? 사랑의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갑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부부끼리도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떤 일을 가지고는 전투적으로 새벽에 기도해서 능력받아 싸웁니다. 싸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웠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잘 화해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일어서는 법을 잘 배우는 거예요. 잘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부부끼리 싸웠어요. 그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갈라서야 됩니다. 일리와 일리가 싸웁니다. 논리와 논리가 싸웁니다.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고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논리적이고 저 사람의 말도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논리와 일리를 가지고 싸우면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갈라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리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논리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대부분의 일리는 나는 틀린 게 없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내의 대부분의 일리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당신 잘못했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심 말씀에 순종해서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사랑이 더 큰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절대 암연을 하는 분이 없네요.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할까요? 방송실 거꾸로 돌려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찾아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용서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먼저 다가와서 어떻게 해주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옵션이 붙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사랑해줄 거야. 왜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해주는 거지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 고치면 나는 얼마든지 사랑해줄 수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옵션이 없습니다. 노 옵션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상은 사랑받을 만한 건더기가 이만큼도 없는 존재예요. 인간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의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도 없다. 11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멸망할 것을 깨닫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편견이라고 그래요. 다 치우쳐서 내가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너 죽고 나 죽자 서로 무익하게 돼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재정을 다 써버리고 무익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뭐다? 열린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동굴로 만들어요. 그 동굴을 돌로 막아놓고 해를 탁 칠해요. 하얀색으로 회칠을 해놓으면 아주 그럴듯하게 예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무덤 막고 있는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딱 옮겨 놓는 순간 시체성을 냅돼요. 마치 우리의 입구멍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혀는 남을 속이는 일을 아주 일삼고 있고 그게 주된 업이에요. 그게 주된 일이에요. 일삼는다. 남을 속이고 그 입술에는 뭐가? 독사의 독이 있어. 남을 말로 인격적 살인하고 그래서 십사진에 그 입에 뭐가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주중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욕이 어떤 뜻인지를 그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구 박사님 아시죠? 구글 박사님한테. 그래가지고 탁 해서 보냈는데 제가 그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도 몰랐던 욕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귀를 털어버리고 눈을 털어봐야 될 정도로.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가서 한번 네이버나 구글로 우리들이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그 욕을 달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도 평상적인 일상 대화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욕이 들어가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이 전부 다 저주예요. 끔찍한 저주예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15절 그 발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후려쳐서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러면서 서로 물어 뜯고 물어 죽이면서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길에 있어서 17절 뭘 몰라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는데 평안이 없어. 옛날보다 훨씬 더 비싸고 맛난 음식을 먹는데 평안이 없어. 그러면서도 더 무서운 것은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은 이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로마스 6장 23절 우리가 잘 알지요. 죄의 싹쓴 사망이다. 또 이미 우리가 예우고 있는 히브리스 9장 27절 죽어버리면 그만 콱 죽어버리지 죽어버리면 그만 천만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을 지옥 사느냐 천국이 하느냐 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 앞에 로마스 3장 10절부터 18절에 말해준 그 인간이 바로 나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행한 대로라면 벌써 지옥에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로마스 5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의 죄인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온갖 죄투성이야.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되어 죄인으로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2사에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오 진옹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줄게. 네 죄가 아주 주옹같이 이렇게 붉을지라도 진옹같이 새빨갈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깨끗이 빨아줄 거니까 어떻게 2사에서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도말 도말은 페인트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주지 못하는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용서해주지 않는 고통이 더 크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려서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죄 없는 게 아니고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다 같이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인정할 인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본다면 벌써 지옥에 멸망당해야 될 존재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뻥치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 그리고 옵션 없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대살로니카 교회 교인들은 이 사랑을 잘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는지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그랬어요.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잘 행했다는 것입니다. 헬라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과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대살로니카입니다. 때문에 대살로니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교회 리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리더 교회 중심교회인 대살로니카 교회는 자기 교회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잘 챙기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 대살로니카 교인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 소문이 사도바올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사도바올이 대살로니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살로니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메타처치라고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시들시들에 있는 교회에 부흥을 붙이는 영향력을 주는 교회를 메타처치라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댁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같은 교회 만들자. 또 다른 하나가 메가처치를 추구하지 않고 메타처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메가처치는 대형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목회자는 대형교회 꿈이 있겠지요. 저도 왜 꿈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건강하면 이 교회는 저절로 크는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억지로 키울 수 있어요. 성장촉진제를 넣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억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어짜면 됩니다. 1교구 빨간 딱지 2교구 파란 딱지 3교구 노란 딱지 4교구 초록 딱지 오늘 초록색 몇 명 노란색 몇 명 부교육자한테 보고받고 교회 부흥은 간단합니다. 부교육자 지어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가 처치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기만 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교회 성장과 부흥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해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이렇게 컸어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 주신 능력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멧돌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세상의 곤리앗도 쓰러뜨리고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시들어가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메타처치가 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까 10절 뒤에 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고 대살로니카 교회인들이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배워서 잘하고 있어서 마켓도니아 지역성도들이 지금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는 말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제 다 했다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제 충분하다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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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더욱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대살로니카 교회가 사도바울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정말 제가 볼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저도 모르게 많은 어려움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다른 것은 자족 다른 것은 사랑만큼은 자족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자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자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려고 하다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가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행복은 자족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만큼은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넘쳐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교회 밖을 넘어서 흘러가야 됩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장악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는 늘 모자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고 나면 내 것이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사랑하고 난 이후에도 내 것이 줄어들어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쇼를 한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그건 사랑하지 않고 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힘써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주 열심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네 분 열두 가정이 같이 모여서 제가 부산에 초청을 해가지고 잘 섬겨드렸어요. 좋은 호텔에서 재워드리고 또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부산에 오셨으니까 요트를 대절해서 이렇게 요트를 태워드렸는데 그때 오실 때 어떤 분이 고구마도 갖다 주시더라고요. 직접 캔 거라고 전라도 저 땅 끝에서 캔 고구마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은 호텔 식사를 처음에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힐링되고 위로받고 또 목회에 지쳐있다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걸 하나 지적합니다. 그게 여러분 11절의 말씀인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명령을 하나 더 하겠다. 어미 명한다. 조용히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일을 찾아서 하되 더욱 힘써서 해라. 너희 손으로 쓰고 와요 일하기를 더욱 힘쓰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사계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식이를 사계명이 헷갈릴까봐 내가 먼저 운을 띄워드렸는데 탁 받아서 하셔야죠.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 게으름 피우고 남한테 신세지고 얻어먹고만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시키면서 열심히 일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주일은 지키는데 엿새 동안 일 안하고 놀기만 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대살로리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부활한 지 40일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우리가 거할 곳이 예비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 무슨 교리인가요? 재림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우리 성결교단도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을 가르쳐서 사중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첫째가 뭔가요? 중생 다 같이 따라합시다. 중생 둘째 성결 셋째 신유 넷째 재림 성결교단이 이 네 가지를 계속 강조해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로 조상으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어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날 중자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예수답는 삶 거룩한 삶 성결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신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는 신유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잘 가르쳤는데 잘못 배운 대살로니까 교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 예수님이 곧 오신대 예수님이 오실때는 왕으로 오신대 그러면 우리 한자리 차지할 거야. 예수님 곧 오시는데 열심히 일해서 뭐해? 직장 때려쳤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공부해서 뭐해? 학교 그만뒀어요. 마치 신천지처럼 여러분 그리고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얻어먹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형제님 정말 믿음이 귀하시네요. 아이고 자매님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대접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삽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은혜로 얻어먹으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먹으며 사는 걸 전문용어로 걸뱅이라고 합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해서 왜 오늘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저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고 남에게 부담을 주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힘써 너의 손으로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하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10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하진 않았고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왠지 아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예수님 재림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제가 내일 아침 10시에 재림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2단, 3단, 5단, 6단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성결교단 2단 사입이 대책위원장인데 그래서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내일 아침 10시에 예수님 재림할 수 있습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출근하셔야 됩니다.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라도 내일 아침 10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엉터리로 엉터리로 세상 일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지요. 자 제가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성도님들 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내일 아침 10시에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손님이 온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청소부터예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맑게 청소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청소는 열심히 하시되 그 청소 핑계 대고 직장을 때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또 예수님 맞이할 청소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앤드류스라는 청소도에 있는 청소도에 있는 청소도를 맑게 청소를 맑게 청소를 맑게 청소해 놓고 있어야 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이 하찮은 마루 닦는 일을 하고 있나? 물어봤어요. 그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관장님 이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마루는 그냥 마루가 아니라 박물관 마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마루를 닦는 거예요. 관장이 참 요즘 보기 드는 젊은이네. 참 그 청년 참 신통하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해서 열심히 마루를 닦던 이 청년은 박제과에서 한 직원이 사임하면서 자리가 생기자 그 관장의 추천으로 그 박제과의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고래에 있어서 만큼은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고래 박사가 됩니다. 그 외에도 앤드류스는 틈만 남은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설마 그게 정말 있을까 싶었던 세계 최초로 공룡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앤드류스는 뉴욕에 가시면 내추럴 뮤지엄이라고 하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박물관장이 됩니다. 놀고 먹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마루를 닦으면서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와 금면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금면이 없으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금면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본문에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믿는 이방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외인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라? 단정하게 행하라. 이 단정이라는 단어는 한라어로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예요. 유스케모노스는 두 개의 단어가 붙었는데 유 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굿, 보기 좋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양, 생김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기 좋은 모양, 품격 있는 모습, 격식 있는 모양, 고상한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스케모노스 하기 위하여 또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아무 궁핍함이 예수 믿는 사람이 궁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웅색한 소리 할 일이 없도록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유스케모노스하고 우리는 궁핍이 아니라 풍성함, 넉넉함이 되어져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근면하라는 거예요. 성식이 일하라는 거예요. 결론지어 말합니다. 대산로니카 사장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거룩한 삶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조용히 자기 일을 힘써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더욱 많이 힘써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견 연도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더욱 많이 사랑했는가? 더욱 많이 섬겼는가? 더욱 많이 베풀었는가? 더욱 많이 감사했는가? 모든 일에 더욱 많이 힘썼는가? 내 사업에 그게 더욱 많이 힘쓴 겁니까? 사랑함에 있어서 그게 더욱 많이 힘쓴 것입니까? 내 남편에게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내 아내에게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내 부모에게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되신 지미 카터, 신실한 크리스자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주1학교 교사를 놓지 않았던 분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각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말 하시고 그 가을에 총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랬던 지미 카터가 해군 중위로 임관할 때 제독이 그에게 물었던 말씀 Is it your best? Is it your best?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평생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그게 최선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친절한 성도를